이 불을 담당하는 분은 어디 계시오? 시골야 저거 줄건데 자꾸 불 불이니까 뻥뻥뻥뻥뻥 지금 땅뻥뻥 흘리고 있는데 거기 그냥 불을 뻥뻥뻥 불이 팍! 너무 열심히 하는 거라 저 누나가 땀을 많이 흘리는 거라 그러면 아이스를 풀어주세요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던가 여기 아이스가 없어? 여기 아이스바람 나오는 거 없어? 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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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막 흘렀다 나 죽을까 하면 나 혼자 지금 익어버려 이겨서 드실 것 같아 내가 아까도 말할라는데 아휴 참자 새이니까 또 해 아휴 참자 또 해 아휴 참자 근데 마지막에 땅이 막 날까 저가 돌아버리겄어 근데 그거는 멋있더만 불꽃처럼 막 올라올 때 그거는 멋있더만 근데 불 동 올라오면 불 그거 하지마 했다고 너 불일 줄 알아? 아휴 참자 잘라났라 가기 하면 안주의 아휴 참자 나 땀 많은 게 더 섹시해 보이지 않아? 여자가 목욕탕에 나와서 촉촉할 때가 더 섹시하자고잖아 난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방구 뿌리면서 고민하잖아 슈컷도 열어가라고 그 중에 어떻게 알아? 돈 많은 놈 하나 걸릴줄지 모르잖아 근데 나이는 먹어가고 근데 우리 교수님은 언제까지 해요? 아니 올해 대출 새로 올해 뽑았잖아요 아 장면 장면 그럼 다시 재당선된 거에요? 어머 야 능력주 좋아 몰래 몰래 돈 잘 빼돌리는 값어 그만해 앞으로 1년 앞으로 그만 오래 지나갖고 3년 남았네요? 2년 반밖에 안 와요? 그러면 그때는 걱정 없이 난 계속 오겠네? 그죠? 난 계속했으면 좋겠어 계속 여기 영동 시민 여러분 계신다면 우리 복 세 복 우리 군선님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수님은 80이 넘으셔도 당첨되셨잖아요 그죠? 그럼 뭐 못할게 어딨어 어? 그러니까 다 다 그냥 그 부분을 하면 되요 관리 자기 관리만 잡으면 되네 이러면 이거는 죽어도 돼 이거는 이거는 죽어도 되고 근데 아직까지 군수님 보니깐 아주 밑에도 쌩쌩한 것 같아 왜냐면 저거 봐봐봐 밑에가 별 볼일 없으면 다리를 꿔 불편한 게 없거든 근데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이게 크니까는 이렇게 하면 불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야 야아 꼬고 있다가 벌리는 거 봐 저거 이렇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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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니가 여기가 기본 난장이면 더 심한 말도 하겠는데 뭐 누대라 야 제 말 하 웃기자면 진짜 더 해도 어 난장에는 다 용서가 되거든 용서가 근데 이런 공연 이런 무대 공연은 용서가 안 되네 요 정도가 제일 심한 장난 요 정도가 제일 심한 장난이면 더 심한 장난도 있어 맨 남자 여기 앞에 맨 남자 울면서 나갈 거야 아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아니 오빠 편한 대로 다리 꼬고 앉아 괜찮아 하하하하 볼륨도 잊지 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주홍고 씨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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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성우 안 돼 있어 만나서 안 돼 있어 모두의 판매를 해다 할수록 간절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해도 될 수 없는 건 알아 내 사람 너라고 난 또 일 수 없어 자 순간 앞으로 들리고 나 간다 난 달게 받겠어 어쩜 놀인데 내 별 신들어 사랑을 버릴 순 없어 하늘이여 이것만은 제발 느껴져 대단히 머릴 순 없어 하하 원단히 돌리고 사랑해서 못 돼 있어 만나서 못 안 돼 있어 모두의 반말을 다 할수록 간절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해도 될 수 없는 건 알아 될 수 없는 건 알아 내 사랑 너라고 나 보일 수 없어 선양성이야 나라고 난 달게 받겠어 난 달게 받겠어 어쩜 놀이 내게 내 별 신들어 사랑을 버릴 순 없어 하늘이여 이거랑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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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를 용서해 이 사람 도저히 떠날 수 없어 한 놀이고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예에헤쇼 헤이 후회하지마 사랑하고 있잖아 내 사랑 끝까지 난 너를 지켜낸 거야 난 너를 사랑해 무엇도 생각하지마 오로지 사랑만 생각할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땡클 하지마 씨브라게 났지 일당 다 받았어 먼저 선불로 받았단 말이야 일당 연장 수당도 안 줘 아 연장 수당 받았다 꽃감 내 꽃감 어디 갔냐 근데 거기 있어? 누가 앵클로 했어요? 곧 대구 빡 숙이는 언니 언니가 그랬지 지금 몇 시에요? 한 시간 됐어요? 아직 한 시간 남았다고요? 끝내야 된대요 행사가 또 있나봐요 여러분들은 10년에 첫 제 공연을 영동 꽃감축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습니다 너무 감사하구요 아마 그래서 우리 영동 꽃감축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처음으로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공연복을 입었고 처음으로 공연을 합니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동 꽃감축제 저한테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 내년에도 두 번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영동 포독축제하고 꽃감축제하고 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남이 웃기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스스로 웃는 자가 행복한답니다